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에 쏟아냈고 민주당도 선거 연합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신당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공천 관리를 맡길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은 범죄자들이 면죄부를 얻는 수단이 아니다.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통합 비례정당 참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도부 구성을 마친 개혁 신당도 가장 선명한 야당을 앞세워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합당 이후 일부 당원들이 탈당하면서 졸속합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거듭 사과한 이준석 공동대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천 관리 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론했습니다. 정무적 감각이 있고 그리고 각 정파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공통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어야 된다는. 개혁 신당은 비례 대표회는 영입 인재들을 우선 배정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에서는 달리던 대용 유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지은수 기자입니다. 도로에 파편이 떨어져 있고 화물차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중 나들목 부근에서 14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4톤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 2명은 가벼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처리하는 2시간 동안 인근 3km구간에서는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게 탄 차체에서 뿌연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저거, 탱크로리 아니야? 어제 오후 6시 반쯤 인천 서구 왕길동에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25톤 유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6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도 사고 직후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시 차량에 인화성 물질이 실려 있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MBC 취재팀이 쿠팡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문서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쿠팡이 채용을 기피하는 퇴직자들 명단을 각종 암호로 빼곡히 기록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MBC는 블랙리스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쿠팡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파일 제목은 PNG 리스트, 엑셀 파일로 정리돼 있습니다. 등록 일자와 근무지, 요청자와 작성자에 이어 이름과 생년월일, 원바코드로 불리는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 순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등록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사유일은 대구 1센터와 대구 2센터, 그리고 두 개의 점선, 암호 같은 세 가지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유일은 폭언, 욕설 및 모욕, 도난 사건, 허위 사실 유포, 고의적 업무방해 등 총 48종류입니다. 왜 파일 이름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P&G 리스트일까? 취재팀이 추론한 결론은 페르소나 논그라타. 외교 전문 용어로 상대 국가의 특정 외교관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기피 인물을 뜻합니다. P&G 리스트라고 기재돼 있고 이게 외교적 용어로서 기피 인물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아마 블랙리스트하고 동일하다고 보여지고 양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네요. 근래에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 자체로 충격적이고요. 쿠팡이 거부하는 기피 인물 명단. 이런 추론은 사유 2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 무단결근, 음주 근무 등 쿠팡 입장에서는 채용을 꺼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실제 이 명단에 오른 사람은 다시는 쿠팡에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대구 1센터와 대구 2센터로 표기했을까. 우선 대구 2센터는 2023년 5월 리스트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유는 6개월 내 웰컴 데이 중복 지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웰컴 데이는 쿠팡 물류센터 근무 첫날 받게 되는 4시간 정도의 안내 교육 과정입니다. 물류센터를 옮겨가며 중복 지원하면 실제로는 4시간만 일하고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얌체 지원자로 분류해 6개월간 채용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웰컴 데이만 접할 수 있는 거죠. 오후에 딱 4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하니까 얘는 오후에 4시간만 일하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대구 1센터입니다. 2017년 9월 20일 PNG 파일 1호 등재자로 기록된 최현숙 씨. 이날 이후 6년 넘게 한 번도 쿠팡에서 일하지 못했습니다. 등록 사유는 폭언, 욕설 및 모욕입니다. 이름을 불러대더라고요. 왜 일을 안 하고 선풍기 앞에 있냐. 지나갔을 뿐이다. 그리고 속도가 느리대요. 제가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같은 날 PNG 리스트에 오른 8명을 포함해 대구 1센터로 분류된 사람은 7,791명. 이름이 등록된 순간부터 무기한 채용을 거부한 걸로 추정됩니다. 두 개의 점선 표시는 2021년 10월 31일부터 등장했습니다. 역시 이날 이후 최대 2년 넘게 리스트에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즉 대구 1리센터 등은 채용 제한 기간을 등급화한 암호로 추정됩니다. 2020년 퇴근 후 자택에서 숨진 고 장덕준 씨가 근무했던 곳. 바로 대구 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도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이 대구 센터를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비밀 기호로 활용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일정한 취업 제한 기간을 등급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비밀 기호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고 그것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중요한 어떤 고리가 아닌가. 2017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26일까지. 쿠팡 P&G 리스트에 등록된 사람은 총 16450명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